게임 잘하고 싶니? 게임 꽂지? 견제면 견제, 누킹이면 누킹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항상 완벽한 미드라이너로 손꼽히는 챔피언 강력한 스킬에 적 챔피언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여 적절한 스킬 활용으로 적을 제거해 나가며 팀을 승리로 이끄는 빅토르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빅토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토르는 몇번의 스킬 샷만으로 분리했던 한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미드라이너 챔피언입니다 먼저 빅토르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패시브 스킬 때문이죠 이 특수 아이템 강화를 통해 스킬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빅토르의 Q스킬은 적에게 폭발을 일으키고 보호막을 얻는 스킬입니다 또한 다음 기본 공격은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죠 Q스킬 증강시 첫 Q스킬 타격이 적에게 적중하면 이동속도를 크게 상승시켜줍니다 빅토르의 W스킬은 강력한 중력장치를 던져 범위안의 모든 적의 이동속도를 늦추고 중첩을 쌓습니다 중첩을 모두 싸우면 적은 그대로 기절당하게 됩니다 W스킬 증강은 W스킬로 인한 기절상태에 빠진 적을 장치 범위의 가운데로 끌려오게 합니다 증강된 Q스킬과 W스킬만 잘 사용해도 위기의 순간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E스킬은 광선을 발사해 적중된 적 모두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E스킬 증강시 한 번의 타격 후 시전 위치로부터 한 번 더 타격이 가해집니다 또한 CS 수급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빅토르의 R스킬은 범위안의 적에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가하는 스킬입니다 또한 시전 즉시 적의 정신집중을 끊으며 이동할 수 있고 빅토르에게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빅토르는 강력한 마법사 챔피언이지만 확실한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투시 위치 선정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생존기가 없다는 것은 CC기에 취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W스킬과 Q스킬을 적절히 사용해 적을 제거하거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토르의 승률이 가장 높은 룬 특성과 아이템 빌드를 OP.GG에서 확인해보세요 룬 특성이 변경되어도 가장 최신 정보로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당신이 아는 챔피언 빅토르 편 잘 보셨나요? 게임코츠를 구독해주시면 재미있는 컨텐츠를 더욱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